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석의회 임시회가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해 5일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제285회 임시회는 지난 21일 1차 본회의로 개회했으며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현장 방문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어 25일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7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또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의결되는 등 모두 23건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86회 임시회는 오는 6월 전국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개최될 예정입니다.